우리나라의 포장도 예쁘고 맛도 좋은 한과 사진이 해외 음식 사이트에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과, 약과는 한국에서 설, 추석 때 자주 먹는 전통과자로 사실 아이들이나 젊은 층은 한과나 약과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곤 하는데요. 왠지 이빨에 자꾸 낀다는 불편함에 맛있긴 한데 진득거린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나이든 층은 이젠 당뇨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드러워 캐러멜, 와플, 도넛을 합친 맛으로 MZ세대 눈에 드러워 K-디저트로 약과가 재발견되고 있죠. 30년된 한과 장인이 약과의 휘핑크림을 토핑해 신세대의 입맛과 시선을 사로잡으며 올설물량이 진작부터 동이 났다고 하는데 왠지 흐뭇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단 생김새에 흥미로워하는 약과는 고려시대는 물론이고 조선 최고로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설탕, 꿀 등의 단순 당뇨가 이름 그대로 약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비싸던 시절에 꿀을 한가득 들이붓고 그걸 쌀도 아니고 조선 반도에서 자란 나는 밀로 반죽한 뒤 근세까지 고가식품이었던 식물성 기름을 고려와 조선에서 심지어 참기름에 넣어 튀겨내죠. 그 후 1리터 만드는데 쌀 4kg, 보리 0.5kg 필요한 조청에 절여서 마무리하는 약과는 비싼 자세 결혼 패백에나 올리는 대추 오림을 고명으로 해올리며 마무리합니다. 끊임없는 사치품 조합으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과자로 등극한 약과는 현대에는 수입 밀가루에 백설탕 넣고 밤유에 튀긴 뒤 물엿에 조린 공장에서 찍어낸 걸 5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미니약과 한 조각에도 만원 돈은 줘야 했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아서 고려시대 극사치품으로 왕궁이나 권력자들의 잔칫대가 아니면 양반들도 제사상에 올릴 때나 겨우 맛볼 수 있는 과자였고 당연히 술과 함께 흉년들면 금지되어 이를 어기고 만들다가 걸리면 바로 곤장행인 기호품 1순위였죠. 특히 고려시대에 차와 불교 문화가 발달해서 한과 전체가 간식으로 유행했었는데 이 때문에 원재료인 곡류가 부족해 물가가 폭등해서 서민들이 다 굶어죽게 생기자 당분간 유밀과를 만들지 말고 제사상에 과일을 올리라는 어명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이 쇠퇴하며 제사상에도 어육을 올리는 것을 금해 어육을 대신할 과자를 올리게 된 고려는 그 때문에 과자 문화가 매우 잘 발달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약관은 불교 소찬으로 발달하여 중요한 재양음식 중 하나이며 홀리나페음식의 하나로 그 명성이 국어에까지 자자해서 중국에는 고려의 유밀과가 고려병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죠. 중국 전국시대의 노래인 초혼부의 거야와 미리의 장황도 있다고 하는 구절 속에 후안의 거야는 쌀가루를 꿀에 섞어 구운 것이며 미리는 기장쌀을 꿀에 섞어 구운 것으로 장황은 엿입니다. 명나라의 가산 이몽이 거야를 밀면으로 만든 갈로병으로 미리는 밀면보다 윤기가 더 있는 떡으로 장황을 한식에 먹는 한구로 집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거야는 밀면을 기름에 튀긴 후에 말린 밖에 미리는 거야와 같은 방식으로 만든 후에 약과 꿀을 덧바른 약과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 약과를 흉내내어 만든 과자라고 정정한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음식에서 약자가 붙은 음식은 약과 약식, 약고추장으로 꿀과 참기름이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예전부터 약으로 사용된 참기름과 꿀이 들어간 과일을 대신한 과자라는 의미에서 약과가 된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잔치나 제사 때나 올라가는 고급 음식으로 흉년이 들거나 나라가 어지러울 땐 왕궁 밖에서는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밀가루와 꿀, 조청, 기름 등이 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어서 나라가 주관하는 잔치때 가격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으로 약과 금지법이 시행될 동안 적발되면 제일 큰 벌로 곤장 80대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죽으란 얘기인데 오늘날 고작 과자라고 치부하기엔 그 무거움이 제법 큽니다. 명사나 사신을 위한 연양을 베풀 때나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해가변과 홀례식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했던 이 약과 금지령은 태조,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명종, 숙종, 영조, 정조의 실록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과자처럼 보이지 않는 약과를 보고는 이거 비누 아닌가? 반응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면 그렇게 거부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와플 같은 느낌이라는 평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을 찾아간 블로거가 선물로 강정과 약과를 가져갔더니 강정은 별로 손을 안 댔지만 약과는 순식간에 동이 났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 치아에 부담이 드는 강정보다 푸석푸석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약과가 더 나았던 듯하죠. 약과는 부스러기도 없고 식감도 묘하고 단맛도 좋아 아메리카노나 홍차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요. 만드는 방법만 보면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는 만들기 매우 까다로운 과자로 반죽이 질어도 안 되고 기름 온도와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서 조금만 어긋나도 타거나 설익기 십상이라 궁중음식 전수자인 인간문화재 황혜성 교수의 전통음식 과목 강의의 기말고사 실기과제가 약과 만들기였다고 하죠. 성호사설에 의하면 조선시대 약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궁인들을 엄벌에 처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약과는 음식띠미방에는 밀가루 한 말 꿀 두대 기름 다섯 톡 술 세옵 끊은 물 세옵이던 반죽 재료가 이후의 기록에는 소주나 청주 등의 술도 반죽에 섞으며 집청 재료가 집청한 대의 물 한옥 반만으로 나오지만 이후에는 계피가루, 후춧가루, 생강가루, 생강즙 등을 섞으며 점차 변모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한과는 전반적으로는 턱이 아플 정도로 너무 진득거린다며 기피했지만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 몇의 시나몬 맛이 난다는 의견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계속 먹어도 이상하지 않고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약과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인보다 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약과 아니었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약과라고 하면 과자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를 일컫는 거고 한과라고 전통과자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야. 과자는 일반적으로 스낵을 총칭할 때 쓰는 말이고 약과는 단어만 그대로 놓고 보면 약용 쿠키라는 뜻이야. 위 사진에서 몇 개는 약과인데 어쨌든 다 과자에 속한다고 보면 돼. 맛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흔함. 이탈리아에서 먹는 조그만 과일 모양 맛입한 과자는 만들기도 진짜 귀엽고 만들기도 어렵지만 맛은 평범해. 베트남에서도 불교 신년이 되면 파스텔 색깔 쿠키를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나눠주는데 그냥 설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지. 글쎄 난 한국과자가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생각함. 한국과자는 좀 더 맛이 가볍고 건강에 덜 나쁘다는 게 서양과자랑 차별되는 점이지. 너가 말하는 과자는 아마 1950년 한국전쟁 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현대식 과자인 것 같고 사진에 올라와 있는 건 전통과자야. 전통과자는 찹쌀떡 빼고는 대부분 당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달콤한 걸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실망일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누가 인삼 캔디 건네면서 먹어보라고 하면 그 사람 얼굴 현대치고 도망가라. 나 이거 이베이에서 1년에 한 번씩 사는데 너무 비싸. 귀족이 먹는 과자같이 생겼네. 드디어 진짜 한국적인 걸 보는구나. 채식주이자 쿠키다. 지역 특산 음식이 자체적으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된 평양냉면과 비슷하게 밀고 접기를 반복해서 페이스트리처럼 결이 생기는 개성약과가 유명한데요. 이런 모약과는 일반 약과와 달리 식감이 파삭하고 결 사이사이에 조청이 스며들어 한입 물면 배어나옵니다. 모약과는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죽을 반으로 나누고 겹쳐서 누르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여 층층이 켤을 만들고 이렇게 서양의 페이스트리 빵처럼 켜를 낸 반죽을 1cm 정도로 민 뒤 알맞게 잘라 구멍이나 칼집을 낸 후 130도와 170도 혹은 110도와 140도 같은 식으로 차이가 나게 준비한 기름을 온도가 낮은 쪽에서 먼저 미색이 될 때까지 튀기고 높은 쪽으로 옮겨서 갈색이 될 때까지 켜가 생기도록 튀깁니다. 켜 사이사이에 꿀을 베어들도록 푹 재워야 완성으로 많이 달지 않고 끈적거림이 적으며 바삭거리는 식감이 좋아 인기가 많지만 흔한 시판 약과 때문에 이 사치의 최고봉인 약과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인데요. SPC 3립의 궁중꿀 약과가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하며 현지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약과를 먹기 좋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 2004년 출시한 이후 달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국내에서도 매년 평균 20%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던 궁중꿀 약과를 미국 제품명 허니 블라썸 쿠키라는 이름으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코스트코 250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것이죠.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전통 쿠키로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약과는 팬데믹 이후 보관이 용이해 코스트코 인기 상품이 됐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입점 당시 3립은 영국, 일본, 대만 등 수출 국가를 전세계에 확대해 수출액 50억 원을 목표로 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평소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만두 및 냉동 불고기 비빔밥류의 한식리에서 필수적인 외부 활동 외엔 자택 격리를 하는 시민들의 우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인 약과가 큰 반응을 얻으며 무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개별 포장된 약과는 크기가 작아 어린 아이들도 먹기 쉬운데 궁중 꿀 약과를 최근 구매한 니콜 코츠 씨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달콤한 디저트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과자와 달리 약과는 꿀의 단맛이 차와 잘 어울리며 아이들도 우유와 먹기 좋아서 온 가족들이 먹기 위해 구매한다고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심드렁한 척은 하지만 즐겨 먹는 과자리로 관광까지 챙긴다는 발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진작부터 꽝 잡고 알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은 디저트 하나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셔서 감사합니다. 4월 2일에 감사합니다.